르노삼성 자동차 웹어워드 2020대상 수상 사진 르노삼성 자동차 르노삼성 자동차는 자사의 XM3 마이크로 사이트와 마이 르노삼성 앱, 응용 프로그램, 이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웹어워드 코리아 2020와 스마트웹어워드 2020에서 분야별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웹어워드 코리아 2020와 스마트웹어워드 2020은 인터넷 전문가 4천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와 앱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은호삼성 자동차 소셜 아이워드 2020 수상 사진 르노삼성 자동차 올 9월 우수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를 시상하는 소셜 아이워드 2020에서 르노삼성 자동차 공식 페이스북은 해당 분야 최고상인 페이스북 혁신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르노삼성은 르노삼성 르노 브랜드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채널 총 6개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으로 르노삼성은 웹, 앱, SNS 3개 부문에서 모두 상을 받게 됐다. XM3 마이크로 사이트 사진 르노삼성 자동차 XM3 마이크로 사이트는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맞춘 디지털 쇼룸 콘셉트의 사이트다. 사용자 중심이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3D 비아,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오프라인 차량 전시장에 방문한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신현아한경닷컴 기자 샤영일일구 행경점 컴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행경 이상입니다. 그 차를 욕조치 받고 나서 소형라에 방문한 28회 요정에 갖춤